찬송 1장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가 그 십자가에 다닐 때 주가 그 십자가에 다닐 때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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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가 그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묻은 욕심을 못된 줄 알고 버리네 주가 그 십자가 들어 그 이유로 나른 동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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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너와 있었냐 그대에 못박힌 손벌으로 오니 그 놈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별루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가시로 만든 별루가 가시로 만든 별루가 가시로 만든 별루가 가시로 만든 별루가 가시로 만든 별루가